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원인원 뮬리언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 트와이스 타영! 저희가 지금 어디게요? 여기는 쇼업 중심입니다 저희는 지금 트와이스의 대기실에 와 있습니다 와 지금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트와이스의 준비하는 모습을 리얼하게 샅샅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고 싶죠? 보고 싶으시죠? 디아! 아니 보고 싶어! 생방송 지금 몇 십분 전인데요 이렇게 진짜 라이브로 여러분들께 정말 리얼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라이브로 레이버 브이로 보여드리고 정말 영광이네요 너무 떨려요 이렇게 맨날 매번 라이브로 하니까 너무너무 재밌네요 어떠세요? 저희 어떠세요? 주황이들 우리 주황이들 어떤가요? 주황이들 우리 주황이들 그러면 이제 우리 멤버들 만나러 한번 가볼까요? 자 인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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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오나요? 저기에 메이크업 받고 있고요 여기 헤어 받고 있고요 여기 무모링은 뭐하고 있었죠? 그냥 있었어요 그냥 있었어요 그냥 있었어요? 모니터 하고 있었잖아요 모니터 하고 있었어요 쉐인 뭐하고 있었어요? 저 방금 화장 고치고 왔어요 저기 누구죠? 나연언니는 뭐하고 있었죠? 저희 오늘 1인 MC에요 예 1인 MC에요? 어떠세요 우리 주황이들? 저희 주황이들 어떠세요? 뭐 같나요? 뭐 같나요? 나연 나연 사랑해요 팬입니다 예 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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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저 여기요 주황이들 귀여워요 오렌지같이 상큼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이 예 감사합니다 한번 탐험을 해볼까요? 저희 헤어 오빠입니다 나연입니다 소개해주세요 여기는 저희 예쁜 머리를 담당하고 계신 그 세균 오빠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뽀송가 이렇게 네 항상 예쁘게 머리 소이 언니 두번째는 저희 또 예쁜 머리를 해주시는 소이 언니 저 잘못내셨어 죄송합니다 방송사고였습니다 저는 저는 메이크업 수정을 하러 기다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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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저희 헤어를 예쁘게 담당하고 계신 소이 언니입니다 그리고 자 어디로 가볼까요? 여기 저희 메이크업을 담당하고 계신 수지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왜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산하의 입술을 칠해주고 계신데요 하이라이트 어 잠시만 여기 먼저 자 또 한 분 계세요 저희 예쁘게 메이크업 해주시는 아예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전언니 저희 여자 매니저언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만의 오늘 트와이스TV2 보셨나요? 연예인 거기에 이렇게 두고 계신 식스틴 때도 출연하신 저희 어의 예쁜 메이크업을 담당하고 계신 정효쌤입니다 예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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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난하고 옷도 갈아입고 하이라이도 그르셨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렇게 어떻게 이쁜 각도가 없을까요 하하하하 한 번 찾아봐주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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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한 번 인사 한 번 해주세요 하하하하 인사 한 번 해주세요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지리에도 출연을 했답니다 우리 정효 우리 정효언니는 하하하하 우리 멤버들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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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효언니 네 뭐하고 있어요? 시장 중 우리 시장 중 우리 시장 중 생방송 소감 한 번 하하하하 오늘? 이거 음악 정신? 네 우리 곧 남았잖아요 곧 타잖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 전에는 되게 재밌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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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유난히 긴장되고 그러네요 그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토요일이라 그런가요? 이번 주에 마지막 마무리를 해서 그런가 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희 데뷔 주 마지막 제가 그거를 녹화를 하는지 방송을 하기 때문에 네 영광입니다 언니 우리 어 산호 언니 되게 이쁘게 나오네요 지호 언니도 에? 10만 개를 해요 10만 개를 해요 그러면 모모 언니한테도 가볼까요? 잠시만요 지금 가만히 있는 모모 언니한테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모니터를 하고 있는 모모링 씨 모니터를 하고 있는 모모링 씨 안녕하십니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모모링 씨 모니터를 하고 있는 모모링 씨예요 네 뭐 하고 있었어요 모모링 씨 네 지금 여기는요 대기실인데 네 여기 대기실인데 모니터를 하고 있었죠? 모니터를 하고 있는 모모입니다 어땠어요? 모니터 어땠어요? 잘한 것 같아요? 좀 아쉬운 부분이 왜요? 왜 아쉬워요? 아 되게 시선 같은 게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왜요? 아 카메라 카메라 보는 게 좀 어려워서 네 아 빨간불 때문에 빨간불 때문에 네 많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네 네 그것 때문에 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네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소리죠?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보면서 모니터를 하고 있었다는 소리로 봤습니다 네 이따가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모니터 정말 감동적입니다 너도 열심히 하잖아 아니면 두부캉궁 나 너무 못생겼어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오늘 저희 컨셉은 주황이 오렌지 어제 어저께는 벌꽃이었죠? 아니 벌꿀 어제는 벌꿀이었죠? 어제 어제 노랑 어제는 네 개나리였습니다 어제는 컨셉이 개나리였습니다 과일 과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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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는 바나리였고 오늘은 오렌지이었습니다 네 오늘 오렌지 위산도 기대하시고 네 이따 반성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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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 미나 미나씨한테 가볼까요? 그럴까요? 네 미나 언니 네 네 지금 뭐하고 있었어요? 지금 수정 받고 있는 크리스탈이에요 죄송합니다 어때요? 네 머리 좀 웃기고 있어요 저 아까는 네 좀 무릉무릉하게 그 고데기로 했었는데 원래는 좀 좀 들렸어요 어 어때요? 떨리죠?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새만이에요 그쵸? 어머 지금 팔이 두른 건 뭔가요? 좀 긴장돼서 조그맣게 팔이 올라가요 예? 팔이 두른 건 뭔가요? 이거요? 예 예쁘지 않아요? 저희 콘셉트이에요 다 팔이 나 여기 보이시나요? 트와이스 아 트와이스 트와이스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시고 계시나요? 네 다음에는 아마 여기 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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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호 언니 어딨냐고요? 지호 언니 찾으러 가겠습니다 댓글에 지호 언니 어딨냐고 찾네요 그래요? 네 나도 지금 지호 언니 여깄어요 쯔위 여깄네요 나는 안 찾아요? 네 채영이는 안 찾았어요 하하하하 장난 아니고 채영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다현이가 원래는 다현이가 수정 중이었는데 채영아 눈여세님 지호 언니 나현 언니 나현은 나현 언니 지금 메이크업 수정 받고 있습니다 어 다들 지금 메이크업 수정과 헤어 수정 받고 있고요 네 지금 생존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쭈위야 한마디 해줄래 잠시만요 나현 언니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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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쬐야! 쬐야! 네, 여기요. 너 찾아. 여보세요. 네, 줘봐. 여보세요. 하얀증. 예. 정현 언니! 정현 언니! 잠깐만 기다려봐. 정현 언니 찾는 사람도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너무 어둡네. 이렇게. 아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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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 21개. 일단 후회 안 끝나고 찾아 뵐게요. 예. 나 언니. 오늘 실시간으로 메이크업 수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직 저를 웃는다. 윙크해달라고 하셨어요. 윙크해주세요. 이거예요? 아니, 나를 못하셨나봐. 사나 언니 어딨냐고요? 사나 언니요? 사나 언니요? 뭐뭐야? 사나 언니는 사나 언니는 사나 언니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나 언니가 너무 예쁘죠? 아니면은 분복하는 거 봐. 메이크업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우리 다현이 네. 그러나. 진짜리 언니가 아실 것 같은데 많이 나아졌습니다. 네. 그래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많이 걱정해주시니까 그래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고 많이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추억이 채영이 찾는 사람이 던데? 알겠어 알겠어 저 덕분에 이렇게 산하언니의 근접사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 덕분에 채영이 채영이께 바텀 처치를 하겠습니다 드디어 왔네요 어디 그렇게 돌다오셨어요 탐험을 하고 있습니다 탐험이요? 네 저요 뽀뽀 채영언니 고맙대 뽀뽀해줘서 오늘 화이팅 저 옛날에 맨날 이렇게 해놓고 놀았어요 맨날 노래 틀어놓고 놀았어요 하트 채영이 어때요 생방송?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저희 내일 거기도 가 제주도 제가 어디 가자 내일? 제주도 저희 내일 제주도를 갑니다 제가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비행기를 한 번 타봤는데요 이제 두 번째 타러 갑니다 제주도도 살면서 처음 가보는 건데요 이렇게 인기가요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게 너무 굉장히 뭔가 인상 깊고 되게 좋은 추후일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추후일 것 같습니다 제주도 가서 뭐 하냐고요? 어 제주도 가서 어 방송합니다 무화하게 춤춥니다 하미네 어 1분 뒤 종료하라고 하는데 종료 안 할 겁니다 매니저 오빠가 매니저 오빠가 1분 뒤 종료하라고 하는데 종료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둘이 놀 거예요 계속 계속 놀 거야 여러분들이랑 안 돼요 우리 이제 그거 하러 가야죠 방송 저녁에는 브이앱 없냐고요? 어 오늘 저녁에 없어요 네 네 하죠 윙크? 시키는 대로 다 하네 아니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름 불러줘요 알았어 안 갈게요 가지 말라고요 알았어 안 갈게요 1분 뒤에 종료를 하라고 하시네요 그 저희가 이제 생방송 생방송이 생방송이 남아서 저도 사랑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도 사랑합니다 가지마 가지마 저희도 가기 쉽습니다 저희도 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매니저 오빠가 옆에서 계속 재촉을 하세요 저희도 정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수능 대박 요새는 수능 정말 화이팅 하시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미님 옆에서 정연언니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요 정연언니에 합리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 이제 생방송하러 가야 되니까요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인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쉬워 네 계속 눈치를 주시네요 다 같이 다 같이 이제 모여서 저희 이제 끝 인사할게요 얘들아 다 같이 모여봐요 저 끝 인사하고 맞출게요 3명씩 인사할 것 같은데 1명씩 아 그럴까요? 그러면 저부터 인사할게요 여러분 안녕 이따 봬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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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지 뱅크 봐요 안녕 음악 중심이에요 음악 중심 봐요 여러분 안녕 이따가 봐요 빠이빠이 음악 중심 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따 봐요 여러분 이따 봐요 안녕 이따 봐요, 안녕히 계세요 이따 봅시다 오늘 짧게 밖에 못했지만 이따 봬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따가 음악 출신 가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안녕